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 들여다볼 주제, 담배 얘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10년 만에 담배값을 최대 2천 원 인상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흡연자들이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담배 사재계 대열에 동참하는 흡연자가 있는가 하면 이참에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흡연자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담배값 인상, 정부가 해 주지 않는 세 가지 이야기,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부가 해 주지 않는 세 가지 이야기. 우선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참 고민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담배값은 얘기인데요. 혹시 담배 피우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피운다고 하면 그래요? 그럼 담배 앞으로 끊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묻죠, 보통은.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크게 세 가지 반응으로 엇갈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순정형입니다. 몇 번 그동안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었는데 이참에 한번 끊어볼 생각입니다. 이분 훌륭하십니다. 제일 좋은 정답. 네, 맞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유형인데요. 두 번째로는 불신형입니다. 뭔가요? 담배 끊게 하려면 4,500원으로 담배값 인상해서 되겠어? 한 1만 원 정도 올려야지. 이게 정말 끊으라는 정책이야? 뭐야?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은 사실은 담배 끊을 의지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끊을 거야.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항형입니다. 저항형. 정부가 뭘 하든 난 죽어도 담배 못 끊어. 이런 건데요. 담배 판매점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청취자 0001님이 문자를 막 보내주셨는데 지금 특정 브랜드를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브랜드의 담배는 품절이 돼서 이마트 저마트 흡연자들이 찾아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흡연자의 74.4%가 담배값이 2천 원으로 오르면 68값 17만 원어치를 사재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재기 이거 불법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요. 2년 이상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담배값 인상한다니까 흡연자들 반응이 가지각색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오늘 주제는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가 해주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다. 세 가지 이야기. 어떤 건가요? 정부가 뭔가를 좀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똑부러지게 뭔가를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뭔가 흐리멍텅하게 흐리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려고 하는 명분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국민 건강이죠. 국민 건강하게 하자는데 담배값 올린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수냐. 담배 끊으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런 논리에 사실은 반박할 만한 논리도 별로 없습니다. 건강하자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자면 그런데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여러 가지 행간이 보입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로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담배값 인상 거의 복지부의 숙은사업 같은 거였잖아요. 한 10년 동안 인상하려고 했는데 못 올렸고요. 못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인수위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도 진영 복지부 장관이 인상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다음에 접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담배 인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을까? 이건데요. 시점의 문제.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뭔가요? 선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선거가 앞으로 19개월 동안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선거가 줄줄이 뒤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정치적 부담을 안 낸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이 최적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행간은 뭐죠? 증세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이게 논란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논란이 아니고요. 담배값 인상은 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담배값 안에 들어있는 세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담배값 인상이라는 것이. 원가가 오른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들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담배값 인상을 금연정책이라는 프레임에 자꾸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값을 올리면 소변율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런 논쟁으로 자꾸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은 담배값과 흡변율의 어떤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직면된 바가 없어요. 그런 차원을 떠나서더라도 담배값 인상은 세금을 걷는 것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담배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게 62%입니다. 그러니까 담배값을 올린다는 건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과 똑같은데요. 현재 시판 중인 2,500원짜리 담배에 1,549.77원이 세금입니다. 그렇죠. 담배 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세 227원 이렇게 해서 세금이 1,189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부담금이 붙는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이렇게 해서 부담금이 361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값을 2,000원 만약에 더 올린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세금이 매년 8조 원이 늘어났는데요. 담배값 인상안을 계속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유독 새누리당 의원들이 담배값 인상안을 줄줄이 발의하는 이유.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담배값 인상을 꺼낸 이유. 이것도 사실 증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 쪽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증세는 덤으로 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 5년 동안 필요한 복지자원의 135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담배값을 만약에 2,000원 인상하게 되면 그 3분의 1인 약 40조 원이 담배값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증세라는 것이 반드시 그 안에는 지금 생각해 뭐랄까요? 논쟁이 아직 안 되고 크게 안 되고 있는데요. 의도 안에는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럼 정부가 해 주지 않는 세 번째 얘기는 뭡니까?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담배는 연봉 1억 원인 사람이나 연봉 2천만 원인 사람이나 담배를 피울 때 내는 세금이 똑같잖아요. 똑같죠. 만약 하루에 한갑을 피우게 되면 1년에 56만 5,750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거는 소득이 많냐 적으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정부가 이달 초에 복권사 판매점을 전국에 2천 곳 더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복권에도 세금이 1천 원짜리에 500원이 붙습니다. 경마장 카지노도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담배는 국민 건강위에서 줄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국민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도박은 이렇게 늘리려고 할까. 이것도 좀 역행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주로 도박이나 담배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서민 호주머니 털기 아주 좋다 이거고요. 좀 저소득 칠수록 많이 그쪽으로 여가생활을 해결하는 거죠. 다른 것 하기 돈 드니까.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도 생각해가면서 담배값 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뵙죠.